나 아이들 사는데 이거 맞아? 에센프레이 같아 이거 신발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? 너무 어렵네 네? 바보예요? 크로크스에 이런 에센프레이 응? 이 아이템을 키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? 핫백 챙겼냐고? 챙겼어요 인마 너가 챙기라고 하는 거 모든 거 모든 거 챙겼어 다른 거 내놔 남자요? 남자는 어려워 아저씨는 가능할 것 같아 김치요? 김치 사내기 맞고 싶어서 그래? 유입병 아이젠은 지금 신어야 돼 아이젠상 입구에서 해야 돼 콘크리트에선 깨져 아 진짜 와 비 많이 오네 시그레 모음 변도 하나 챙겨요? 미모는 못 챙겼어요 시그레 근데 산에 눈이 있는 거 같아 김밥이랑 김깨랑 주세요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혹시 뜨거운 물이 없어요? 없어드려요 아아 이거 가득 담긴 것 같은데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사람 있다 혹시 올라가셨어요?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아 지금도예요? 반 올라갔어요 그냥 뭐 하세요 힘들어? 너무 어려워 에이 힘들었어? 정말 힘들어 힘들어 우리가 가는 거는 전동에서 미뤄본 10km 정도 있어 와 이거 봐 다 얼음이야 아이젠 없으면 너무 미끄러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 자 아이젠 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렇게 딱 끝났어요 와 진짜 더워 나 반팔로 갈 수 있어 반팔로 갈 수 있어 반팔로 갈 수 있어 이정도 하니까 편하구나 오 내 맨들 있어 안녕하세요 네 네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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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왜 넘어졌지? 어머머머머 전산까지 갈 거예요?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? 오 일본에서 말이 약간 어색해가지고 저 2월 일본 갈 거예요 아 정말로? 어디에? 오다카? 얘들아 이제 가자 죽어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 여기 걸쳤어 아이젠은 반대로 했다고? 아! 맞네 프렌또랑 바크랑 뭐가 다르는 거지? 기분 따시인가?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지? 아 이거는 오빠 해산도 못해요 이거 때문에 아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세요 이거 때문에 됐어요? 네네 어 됐어요 어? 이거 꺼내졌는데? 이것도 빠졌잖아 이거 없잖아 에? 임시입니다 임시 언급 조치 된 것 같아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뭔가 편해 와 눈이 많이 와 테이크폰 안 되겠다 이거 봐 빠졌어요 너무 억울해 포기해야 된다네요 일단 라면 먹을게요 라면 먹고 가는 시간은 있잖아 이걸로 10시간 기다리면 돼요. 건물이 나왔어요. 건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. 건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냉동 김밥이야. 아 뜨거워. 계란도 먹고 싶은데 손이 시려워서 못 먹겠어요. 일단 좀 내려가야 돼. 해지니까 내려가서 내일 올라가도록 할게요. 건물이 계속 나와. 복부는 거 택시하라고? 별말씀을 해요. 아 도착했어.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친구를 찾자. 오는 친구 찾자. 내일 같이 올라가는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까운 사람 있어요? 전혀 해봐. 너 뭐? 어. 잘 지내? 아유 완전 잘 지내지. 내일은 뭐 해? 내일? 이게 있을 건데 왜? 아 그러면 담양에 와. 군미콤몬 가자. 군미콤몬에 가자고? 8시까지 올 수 있어? 가자. 안녕하세요. 다시 왔어요. 육개장이랑 김치 다 바르면? 아 오늘 육개장 먹을래? 무조건 육개장이지. 잘 갔다 올게요. 내일은 오지 않을게요. 야 오늘 날씨 봐라. 죽인다. 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. 봐봐. 진짜 해피 보였어. 송이야 힘들어 이제. 힘들다고? 어. 야 너는 무슨 깡으로 가려고 했냐. 너는 깡 하나만 더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보다 더 하다. 근데 사람들 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지 여쭤봐 줄 수 있어? 나 젊은 남자들 가면 너무 부끄러워. 내가 내려와 줄까? 몇 시에 올라가셨어요? 일요 6시 반이요. 6시 반이요? 6시 올라갔다 지금 내려간다고? 어우 미쳤다. 그러면 육개장 4시간밖에 안 걸리잖아. 야 근데 그 사람들 고수들이야. 야 우리도 고수가 될 수 있어. 들으라고 하자. 오 너무 예쁘다 이것 봐. 아 물이 너무 깨끗해. 나는 진짜 이런 산 타고 살 보겠어. 진짜로 이런 시간 8시간 탔어. 다시는 탈북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안 들었어. 빵. 안녕하세요. 배고파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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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간? 2시간 아직도 2시간이에요 2시간이 거의 뭐 완전 2달 동안 탈북하는 느낌이다 이거 어떡하냐 아줌마 괜찮아 손이야? 난 괜찮아 나 좀 뭔가 목소리 짜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라 제가 날아갈게 생겼어요 주야 여기서 좀 쉬자 나 양경기 먹을래 북한에 이거 양경기를 단묵이라고 하는데 단묵? 단묵? 저는 학생 시절에 단묵같이 살았어요 송이야 나는 콧물이 또 나오냐 이제 바람 먹냐? 그래 죽겠다 가지가지 한다 영유 내놔 너무 맛있어 행복의 맛이야 응 응 나 여기다 조건 뿌려줘 봐 조건맛다 이거 이거 먹고 가서 그거 먹을래 귀생충약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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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투하와 우리 굽고 있는 거 맞아요? 이제는 전투적으로 달려야 된다 와 진짜 이쁜하네 문있네 이제부턴 갑자기 너빠졌네 유야 난 진짜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유야 너는 어찌 뭐 1월 1일부터 나한테 이럴 수도 있니 야 내가 이러려고 탈북을 한 줄 아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사람들이 널렸던 거 아니야? 너냐 사장님 몇 시간이면 저희 정상까지 가요? 비루봉? 1시간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1시간 예 2시간에 4시간 줄었습니다 오 이 스피드로 가면 1시간 2번 갈 것 같아 힘들어? 너 기억해 탈북했을 때 힘든 거를 아니 너 왜 저래 할 수 있어 이제 쏠쏠 사람들이 내려가라 드립 시작했다 빨리 올라가야 돼 와 이제 개당이네 난 개당 개 싫어하는데 야 너 다리 풀렸네 괜찮아요? 화이팅 야 왜 몸을 졌는데 빨리 가라 나 혜진다고 얘기 안 들었어? 근데 힘들면 금국지를 먹을 수 있다 금국지를 먹어 일단 연유 한 한 사발 먹게 아 오케오케오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와 와 이쪽이다 와 여기 여기 미쳤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와 여기 미쳤어요 야 진짜 이쁘네 와 소름 돋았어 아 여기야 저기라 그긴가 봐 와 정상인가봐 와 정상인가봐 와 정상까지 다 왔어 와 하나 둘 셋 이리와 예 오랜만에 잘 되게 해주세요 오야야 여기서 먹자 아 맛있다 안 따뜻해 보이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진짜 꿀맛이다 다 먹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여기다 먹자 그러면은 내 눈 파고 삐그먹는데도 안 죽어 삐그먹는데도 안 죽어 삐그먹는데도 안 죽어 얼음이 너무 많아 얼음이 너무 많아 탈블렛치에 진짜 왜 너무 많아 너무 단녀병 걸리고 싶어 아이 한 번 걸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훌륭 많이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거라 진짜 그렇지만 눈물이 난다 당관부들도 못 먹어 설득하게 망하게 생겼다 건배 올 한해들을 위하여 요이 대박나라 이거 망고만 처먹네 이 새끼 왜 얼음 안 먹어 망고만 처먹고 있어 그래 얼음 먹었다가는 이 플라트 해야 된다 안 됐습니다 아아악 시류는? 진짜 맛있어 난 연유 넣어 진짜 잘했다 이게 쿨 들어갔어 야 쿨 맞다 이건 신라 호텔에 입점해야 된다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야 야 망고만 처먹었지 야 갈 때 망고 사주고 갈게 이쁘다 어쩔 수 있는 못 assignment 배로해서 하면 안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